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셀리드의 경쟁력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력도와 또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CDMO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역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리드의 좋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했던 게 바로 아미코젠이었습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종목도 장주의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셀리드가 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처분 이익이라든지 평가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좀 입었던 종목도 역시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셀리드의 경우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해서 또 예방 백신 기술 또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소에서 계속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도 자주 보였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코로나 예방 백신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셀리드의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소식도 물론 주가의 반응을 보였긴 하겠지만 이런 백신과 관련된 소식도 앞으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지 아니면 관련 소식을 위해서 주가 또한 급등으로 이어지는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스테마주의 지금 매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제 셀리드의 경우가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업 손실이 23억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회에서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요즘 장세를 보니까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모들을 살펴보니까는 역시나 뉴스에 의해서 주가들이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으로 인해서 종모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슈가 굵직하게 있어야 주가들을 반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실적과는 무관하게 최근에 나은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의 경우는 오히려 또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 흐름으로 대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행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만약에 이 2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또 주가가 반등하는 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2평선이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추세 매매로 대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만 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